친구들, 신비아파트 귀신들은 어떤 스킬을 갖고 있을까요? 황각축목디, 톱니바퀴로 예언을 집행하는 포스티언 가면 쓴 사람 정신을 조종하는 가명디 불사의 힘을 가진 가악기 금으로 만들어 녹여버리는 작안 황각을 일으키는 악취, 공격, 취생 금윗, 공격, 입주쟁이, 힘을 흡수하는 벨라 선나루로 공격감시, 팬텀, 섬베두사 벨라, 북진기, 마리오네트, 그 블랙아이드, 품위호, 묘인기, 게르베로스 냥갱이, 자름비, 팬텀, 토르소, 도하이, 축하, 가브라 블랙아이드, 해론, 지진세 아티스트